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입니다. 오늘은 수능날이죠?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인문TV는 인문M&B 신간소개입니다. 이노나 시인의 두 번째 시집, 골목 끝집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골목 끝집은 인문M&B 읽고 싶은 시 시리즈 두 번째 시집인데요. 첫 번째 시집인 김재근 선생님의 문사동 가는 길, 세 번째는 한성근 선생님의 바람의 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노나 시인의 골목 끝집이 나와서 딱 이렇게 순서가 맞춰졌습니다. 네, 읽고 싶은 시 시리즈는 공감과 감동을 주는 시, 늘 곁에 두고 읽고 싶은 시를 통해서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오늘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인문M&B의 다짐을 담은 인문M&B 신선 시리즈인데요.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노나 시인의 두 번째 시집, 골목 끝집, 제호가 뭔가 친근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그런 제호인데요. 표제 시인 골목 끝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골목 끝집 골목 끝집에 유쾌한 소녀가 살았어요.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놀던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친구들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소녀의 집은 친구들의 그인자 방향이어서 늘 쓸쓸한 마음이었는데, 그날의 소녀는 자꾸 신났어요. 해는 벌써 지려고 했지만, 동네 오빠들이 재밌는 놀이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나, 철길 풀섭에서 하는 놀이는 너무 아프고 무서웠어요. 소녀는 도망쳤어요. 어딘지도 모를 곳을 향해 뛰느라 골목이 끝나지 않았어요. 창문 없는 골목 벽을 따라 성큼성큼 따르는 오빠들의 발소리는 밤보다 짙었어요. 골목 끝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빠와 언니가 살았지만, 아무도 피투성이 소녀를 알아채지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기로 했어요. 소녀는 자신의 키에 맞도록 천장에 나무조각을 덧대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오빠와 언니를 위한 모서리를 만들었고요. 거실 한가운데 작은 모닥불을 피웠어요. 자신의 심장을 꺼내 작은 덧도 만들었지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아무렇지 않게 창문으로 들어왔고 바람이 자꾸 문을 흔들었어요. 소녀는 단지 혼자 있고 싶을 뿐이었어요. 머리카락으로 촘촘한 커튼을 만들었어요. 그러는 동안 시간이 천장을 자꾸 낮췄어요. 소녀는 골목 끝집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나 소녀는 아직 어린 채였으므로 낮아진 천장에 맞게 자신의 머리를 잘라야 하는지 발목을 잘라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그때 마침 무엇인가가 말했어요. 나 같으면 발목을 자르겠어.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졌어요. 골목 끝에 집이 있었어요.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간혹 새가 날아들었다가 서둘러 나왔고 길고양이 몇몇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골목 입구에 세워진 길 없음 표지가 낡아지는 동안 소녀는 오래오래 행복했답니다. 뭔가 잔혹 동화 같기도 하고 섬뜩한 표현도 있는데 그걸 발랄한 문장으로 좀 덮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이 시집의 시 해설을 써주신 유한근 선생님께서는 이 표제 시 골목 끝집과 관련하여 한 편의 동화처럼 보이는 시다. 시적 주체를 골목 끝집에 사는 소녀로 정하고 출구가 없는 막다른 집에서 그 집과 맞추어 살아 행복해지는 소녀의 이야기를 글줄시로 쓰고 있다. 보통 산문시라고도 하죠. 이 시의 운율은 내재율과는 별개로 외형율로서의 미적 장치를 갖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운율은 구어처에서 나오지만 연결어를 통해 획득하고 있는 것 통영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그 집을 시적자하는 골목 입구에 세워진 길 없음 표지가 낡아지는 동안 소녀는 오래오래 행복했다라는 운율적 표현을 쓰면서 처음부터 희망이 부재한 상황을 아이러닉, 자조적 발상으로 엮어냈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골목 끝집이 읽기는 쉬웠는데 내용이 이렇게 좀 복잡했군요. 이노나 시인의 단점이죠. 한 번에 쓱 읽히지 않는 시. 그렇지만 이제 두고두고 곱씹는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자조적인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노나 시인은 이 시집을 작년 가을에 원고를 다 탈고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꾸물꾸물 대다가 이제야 이제 올해 가을에 1년 만에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끼워넣은 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있는 시 같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갇힌 것처럼 엉엉 울었다. 통로 입구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 옆을 비집고 들어선 어떤 남자가 그 여자 뒤에 서서 울지 말라고 창피하게 말했다. 우는 그 여자를 몰래 내려다보던 창문 하나가 슬그머니 어두워졌다. 여자는 계속 울었다. 엉엉. 마이너스 1. 시간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지나갔다. 서로의 사정을 잇는 날이 잦았다. 각자의 벽에 등을 대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잘못 흘린 눈물이었다. 0. 애초 우리의 기원은 쓸모없었을까 네, 이 시는 이노나 시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일부 썼다고 하네요. 두 번째 연인 이야기인데요. 이노나 시인이 밤에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창문 밖에 어떤 여자가 엉엉엉 진짜 큰 소리로 울었답니다. 그래서 이노나 시인이 깜짝 놀라서 창문 밖을 내려다보는데 그 여자분의 뒤에 서있던 어떤 남자가 울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나 시인이 너무 화가 나서 우는 것은 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라고 소리 지를 뻔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이노나 시인이 기도를 했답니다. 어떤 신이든지 간에 좀 들어달라고 어느 누구도 울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기원이 어느 순간이라도 이 지구상에는 어느 하나는 울고 있겠죠. 하지만 내일 한 사람씩이라도 덜 울어서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워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입문 M&B의 공감과 감동을 주는 시 늘 곁에 두고 읽고 싶은 시 시리즈 두 번째 시집 골목 끝집의 신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얇지만 알찬 구성 네 이노나 시인의 시집 골목 끝집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읽고 싶은 시 시리즈 첫 번째 김재근 선생님의 문사동 가는 길 세 번째 한상근 선생님의 바람의 길 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